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포스텝캐스 꺼야 되잖아 기숙사로 가기전에 일단 신뉴가스부터 보고하는게 맞겠죠 해보겠죠 저거 해보네요 이러면 르샬란 없는거고 안에 이미 사람 있는거 같아요 위에 튕겼다 여기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다 미안해요 하면 깨져요 아크 방앞에 아크 왕이 가벼워 여기 What do we have here? SHUT UP GOD DAMN IT! Scav's here? No MOTHERFUCKER! BITCH! Other guys saw bears in this area. DIE SCAV! NEVERMIND, IT'S WHO'S WORK TO DO. JUST FUCKING DIE ALREADY! NICE! DAMN, I'M TIRED. MOTHERFUCKER! 2명인데 FUCK YOU! MOTHERFUCKER! YEAH YEAH KEEP TALKING YOUR SHIT! YOU BETTER WORRY ABOUT BEARS. Surprise! 여기를 몰랐구나! 하나! 하나 더 있어요. 하하! Look at this god damn pussy! 반대쪽에 한 팁 더 왔다. 여기 반대쪽에 철개 쪽이 하나 더 왔어요. 론은 여기를 열고 이제 알 거거든요? 닫고 힐을 해. 어? 밀려나는 건 생각을 못했는데? 어? 밀려나는 건 생각을 못했는데? 아 이거 소리났다 까비. 아! 킬라뚜기야! 아! 머리 맞췄는데? 아! 킬라뚜기네? 완전 최악 스폰이네? 아! 진짜로! 하하! 일로 뛵시다. 킹골조를 갈까 그냥? 킹골조에서도 보스 뜨긴 뜨니까. 방금 잘못 들은 줄 알았네. 이번 총. 자 왔던 곳 쪽이에요. 신경 안 쓸게요. 스탭은 있는데 보스인지는 모르겠어요. 스탭은 있는데 보스인지는 모르겠어요. 보스인데. 보스인데. 어? 나 스루타 갔는데. 아 이거 탄 없는데. 잠시만요. 미안해요. 왼쪽에 있다 왼쪽에. 사이버. 자 잘 그다음. 보내줘. 자. 제가 가면. 루샬라 멋쟁이 인거 봐 멋쟁이 루샬라 일단 삽탄 좀 할게요 빨리 정리해야 되거든요 이거 신골조도 요즘 좀 늦게 오는 추세라서 사람들이 한참 남았는데 제가 봤을 땐 바깥에 있는 것 같아요 저쪽에 적 뚫리는 거 아직 안고쳤네 여기 잡은 애도 보스면은 거 맞는데 보스 아닌데 보스급 무장을 들고 있네 맞아봤다 잡은 거 맞나 근데 얘 GP코인 엄청 많이 준다 근데 뭐지? 뭐지? 오잉 여기 숨어있어? 와 이거 진짜 심하다 얜 너가 르샐라 헤라야 넌 자격 있다 니가 짱을 맡아야 될 것 같아 너 절대 안 죽을 것 같거든? 니 잘못 들은 줄 알았네 아 이거 에바인데 여기 긴급상전 해가지고 여기 탄창 벌어져 있네 골드가스 열려있으면 베스트고 안 열려있으면은 1012를 가거나 아니면은 013을 열어야겠죠 열려있다 나이스 아 뭐야 지금까지 불 켜 놓고 통 굳었어 어 됐다 와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지금까지 이거 서브 부장 불 켜져 있는 거 모르고 그냥 들고 다니고 있었네 오 쉣 야 오지마 오지마 문 닫아 물거나 아니면 울어 와 마지막 르샐라 졸 진짜 개무서웠어 세상에 하나 둘 셋 맞죠? 하나 둘 셋 넷 아 흉부야 머리 잡은 애가 없어 희사 오엠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